일제강점기, 우리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조선어 학회는 사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진 탄압과 고초를 겪었던 이야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그만큼 어렵게 지켜온 우리말인데, 요즘 우리가 가장 널리 쓰고 있는 표준 국어 대사전을 살펴보니 일본어 사전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어휘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말 사전을 완성할 것입니다. 일제의 탄압에 맞서 사라질 뻔한 우리말을 모아 만든 최초의 한글 사전 원고. 말을 모아놓았다는 의미를 담아 말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910년부터 시작된 편찬 과정은 그야말로 우리 민족과 문화의 순환사였습니다. 당시 이런 노력들은 훗날 조선말 큰 사전을 나왔고, 오늘날 우리가 참고하는 표준 국어 대사전은 이 책을 뿌리 삼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낯선 표현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또 정기국회 대신 통상의회, 보행자 전용지구 대신 보행자 천국처럼 지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말들도 눈에 띕니다. 모두 일본어 사전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들입니다. 이렇게 사전 곳곳에 일본어 흔적이 남아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국립국어원은 표준 국어 대사전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선아입니다.